보통 이맘때쯤이 가장 춥긴 한데요. 올해는 추위가 정말 강력합니다. 북극 한기가 밀려들면서 오늘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의성이 영하 18도, 봉화가 영하 15도, 영주가 영하 1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25도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구분 없이 종일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무장하고 나오시고요. 각종 동파사고와 건강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아침이 고비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서서히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대구의 기온 영하 11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이후 기온은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도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17cm의 누적 적설량이 기록됐는데요. 내일까지 추가로 최고 1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대설 경보가 일부 전라 서해안 지역에도 대설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까지 5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맑겠습니다. 다만 동남부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주가 영하 12도, 문경이 영하 14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영하 4도선을 그치겠습니다. 동해상은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은 내내 하늘도 밝고 추위도 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